계속되는 무자비한 경찰의 제법 도둑들은 지쳐가고 길어지는 게임에 무자비한 길리아를 대신하고 댕댕이는 도둑이 되기로 마음먹는데 잡혔어? 나도 언제 잡았네 어 이 친구들 내가 왔다고 도둑이래 고마워 고마워 넌 역시 비리 경찰이야 나는 범죄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 유니야 경찰에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 우리가 불쌍한가 봐 점점 얘기가 막장으로 흘러가고 있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하면 나 성실한 청년 탱탱이 돈이면 뭐 든다 하지 발견 어이 친구들 여기는 보석산이야 보석산을 털어보도록 해 자 안녕 내 무빙이 어때? 내 무빙이 어떤데? 보여줘 보여줘 여메아 보여줘 내 무빙이 어떤데? 오aker 으어어어 으어어 아어잇 야호라는 거야 으어어어 Deut 으어어 숨어가지고 어떻게도 한번 바삐진 않았나 봐 죽어 죽어 제발 끝내 미어컨 너는 그 정도로 성실하시길 바라는 게 아니야 편집자가 울고 있어 그러면 야 저기 12시는 못가 내가 가봤는데 저기 비밀번호 필요하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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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거기 좋다 거기 좋다 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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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오케이 아니지? 난 알아 아니면 뭐 여기 가 그냥 가도 되고 모를 거야 아니 이거 돌까 이거? 이거 비행기? 저건 전현석이 절대 못 따라잡지 어 이거 털어 이거 털어 이거 털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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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못 와 이거 이거 가 이거 비행기로 간다 비행기 발견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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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진짜 떼무자 되는 거이? 우와 비행기 탑승해 털어 어어 어 어 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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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못 탔어? 어 탔어 문을 열었어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어 됐다 됐다 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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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털어 근데 뭘 터는 건데 어 이거 타고 가는 건가 그냥 아 타고 가서 뭘 터는데 와 오 누가 문 열었어? 누가 문 연 거야? 아니야 아니야 아 빨라가지고 어 어 이거 어디로 가는 거야? 뭘 털 수 있는 건데? 일로 가면? 어 어디로 가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걸 어디 가는 건데? 아 이거 그냥 버겁을 열어야 되는 거 아닌가? 이걸 열면은 이게 떨어지면서 우리가 우리 거 되는 거 아니야? 그니까 근데 열어볼까? 아 그런가 보다 열어둘 열어둘 열수가 없어 양념 저기 까지 갈 수가 없어 나 떨어졌어 왜 떨어져? 어? 얘들아 떨어버렸.. 미안 어떻게 여베라나 몸조리 잘해 모든게 실패하는구나 י Gesundheits로 풍명 잡았어 여베나 몸조리 잘해 여베나 몸조리 잘해 이 우리 거기 가자 거기 알지? 어디 어디 다시 보여줘好好 아 알았어 알았어 나 근데 잡힐 것 같거든? 몸조리 잘해 얘들아 알아서 재설 하나 나갈 거야 절대 안 잡힐 거임 저 헬기 누구야? 혹시나 했어 물어보는 거야 안 돼! 제발 가까이 가주마 잡히면 모든 게 끝나 차라리 죽어 here na ta 빨리! 넌 내 일이야 ondan 또 묶어, 나도 묶어 줄게 안 돼! 안 돼! 안 돼! 일어나! 조심해 뜨거지? 대충 덜고 올라가는거에요 동시에 나가면 그 녀석도 한 명밖에 못 묶어 녀석이 왔어! 내가 야외에 막고 있어 여기 너무 위험해 나 죽을 것 같아 내가 잡혔어 내가 잡혔어 내가 은행을 냅둬했잖아 녀석 옥상으로 가고 있어 은행? 분명히 기다리고 있다고 옥상에 있어 녀석 내가 봤어 가면 끝장이라고 보석은 털지 말자 했잖아 이러다 다 죽어 내가 은행을 냅둬했잖아 내가 그게 우리 탓이야? 우리 탓이야? 한 좀만 기다렸으면 됐잖아 옥상 죽였어 빨리 올라와 빨리 올라와 나 진짜 죽어 제발 피 채우고 올라와 피 채우고 올라와 차라리 피 채우고 올라가 내가 버틸테니까 말야 얘들아 일로와 일로 일로 히형씨 오셨군 알뜰... 어엏 좋았어! 들어가! 위로인가 그냥? 어! 얘들아! 조심해! 빠지면 다 죽어! 어 뭐야? 붉은 거 조심해! 이렇게까지 털어야 되냐고! 내가 오비를 하러 온 건가? 이게 뭔데? 뭘 털 수 있는 건데? 화살을 조심해 얘들아! 화살 두 번 맞으면 죽어! 아 이 바보야! 왜 멈추면서 오는 거야! 이 바보야! 그거 멈추지 말고 그냥 줘! 그냥 겁나 뛰어! 쭉 달려! 쭉 달려! 멈추지 말고! 그 다음에 다음 관문에서는 보석을 아무거나 집은 다음에 뒤에 문이 열리길 기도해 month? 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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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너가 2를 눌러야될 때가 올꺼야 그걸 잘 누르면 보석을 갖고 나올수있어 도루비들 해주세요 괜찮아요 왜나 그것만 클리어하면 돈은 너한테 들어온다고 아아아아아아악 해냈다 해냈어 드디어 7천원을 벌었어 자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 돈을 벌었습니다 도둑이 되는건 정말 쉬운일이 아니군요 자 어쨌든 즐거웠구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뚱 낭 낭 쌤 킹 무Harry 머무를 mettre